not always not always not은 말이죠 꼴배는 not 있잖아요 not은 항상 위험한 것만은 아니죠 밑에 예문 보실래요 you are not always kind always kind 네가 항상 착한 것만은 아니야 그런 얘기죠 부분부정할 때 공부했었습니다 아무튼요 not, not은요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 항상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그 장면 연상하시면 not always는 항상 뭔만은 아니다 뭐라고? not always not always는 항상 뭔만은 아니다